수성구청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917억 원을 들여 6개 분야의 공공일자리 200여 개를 공급 필요한 가운데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공공일자리의 근무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로 대구경신련은 이에 대해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인다면서 무기계약직이나 단계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구직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편 수성구청은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일자리 경험을 쌓고 나중에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3개월짜리 공공근로보다는 월급도 더 많다고 홍보했습니다.